글로벌 피칭할 수 있는 기획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는 확실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. 리더십이라든가 조직 프로세스 효율화 실질적인 경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알려주세요. 굉장히 꼼꼼하고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준비해주신 것만 잘 참여하셔도 너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그립을 하고 있는 김한나로 갑니다. никаких 정책이 Ready?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